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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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다 커! 가만있어 가만있어! 아휴 잠깐만 잠깐만 저 젖 빠는거 봐 다녀야 일로와 그게 나오냐고 그게 안나오지 아잇! 나오니 근데? 어 이제 엄마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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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봤어 왜 젖씨 안나왔지 여기서는 어 잠깐만 자 엄마다 엄마다 여기 엄마 있잖아 아부더라 저기 엄마 엄마 여기 여기 이건 엄마가 아니야 저쪽이 엄마야 어 자 이제 카메라 바꿔와야 되겠다 아휴 정신이 나갔어 우리 설아 아휴 설아 정신이 나갔어 아휴 큰일날뻔했네 이 이 없는 젖꼭지 다 떨어질뻔했네 아휴 설아 고생했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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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된게 아니구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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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놀아 잘 놀아 아휴 잘 놀아 아휴 잘 놀아 잘 들고 노네 우리 설아가 골아 골아야 좀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촬영 업무 어리 다 먹었어? 통조림 하나 다 먹었네 어리 강아지 먹으라고 그 강아지가 연어는 잘 안먹네 최면조림 잘 먹는데 왜 왜 똥 싸려고 그러는구만 쉬하니 저 행동은 뭘 싸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제 나와 레오야 또 오줌 벼락을 맞지 말고 엄마처럼 이렇게 놀아줘봐 어리야 어휴 지 엄마보다 작은 엄마를 더 좋아하네 아까 바이라 배떼기에서 찐득이 하나가 있어서 뜯어졌네 우리 타 다 갔어 또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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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질 좀 해야 되겠다 어리 어리 왜 침을 질질 흘러 왜 이래 왜 침을 질질 흘려 먹고 싶은 거 있냐 들어갈래 너 들어가 자 누가 또 관심을 보이나 아이고 씹지 말고 그냥 그냥 가지고 놀아 개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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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에이 아 설아 이빨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진주야 비켜봐 어허어 살아있다 살았다 살았다 아직까지 아휴 불쌍한 개구리 진짜 얼른 도망가 개구라 개구라 개구라야 야 놔줘야지 개구라 치다가 설아한테 걸렸어요 설아한 뜻은 개구라를 치마는데 안 물었어요 풀숲으로 뛰어갔어 다음부터 개구라 개구라 치지마 여기서 밖에 나갈까 얘들아 밖에 나갈까 어 밖에 나갈까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단주 재밌지 그치 근데 다 어디갔니 얘네들 얘들아 어서와 아싸 이런 씨 에이 자 다 놀고 타고 가자 자 다 놀고 타고 가자 힘 빠졌을 때 태워야 돼 네 마리 두 마리 어디갔지 야 레오 이리와 저 새끼는 맨날 저렇게 멀리 가 있어 어 바이라 저기 있네 레오가 제일 멀리 가는구나 자 레오 새끼 저기 있잖아 레오 야 저렇게 멀리 갔다 이제 뛰어오는 거 좀 봐 아휴 개때네 이야 다 쫓아 올라가는 거 좀 봐 예 야 갑갑 자 얼른 똥 싸 똥 싸 야 심바 너 탈출했다가 아주 그냥 혼날 줄 알아 수상한데 저거 잠깐만 심바 심바 어딨니 아 저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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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행이다 자 안 보이면 위험해요 쟤 오늘 장어 죽이나 끓여야 되겠다 가기 전에 튼튼 튼튼하게 좋은 거 좀 먹여야 되니까 참 오늘 백신 백신 사 왔다 맞다 백신 맞춰야 되는구나 아휴 진주야 너 아까 거기서 왜 기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꼬라지가 이것들이 점점 이제 멀리 가요 여긴 위험해 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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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이따 저녁에 풀어줄 테니까 얘네 저녁에 이제 어휴 어휴 막 뛴다 막 뛰어 그냥 어휴 막 뒤집어지고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어 야 여기 자연적인 미끄럼틀이야 어휴 저 저러면 저 뒷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지겠어 자 얼른 와 빨리 얘네도 얼른 와 어 빨리 와 빨리 자 너도 얼른 와 합세 자 너 누구니 어휴 진주 되게 빠르네 오오오오오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야 아싸 재밌다 아우 재밌네 쌈 붙었어 또 올라가 봐 어 쟤네 또 올라간다 재미를 아는 거지 얘네들은 어휴 저것들은 또 계단으로 올라가요 참나 또 또 타봐 뭐야 다 했어 레오 다 놀았네 다니야 다니 어디갔지 어 다니 저기 있구나 어이구 대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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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굴 이야 대굴검법 이야 잘 넌다 잘 너라 그래 또 한번 굴러봐 어 얘 일부러 굴리는 것 같아 바이란은 응 일부러 굴리는 것 같은데 이야 또 한번 자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아 재밌다 야 너무 재밌다 야 그렇지 또 올라가 뭐해 얼른 올라가 여기서 여기서 야 올라가라고 아 리타 날라가는 걸 못 짚었네 그래 몽골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 응 그렇지 자 또 올라가 그렇지 또 올라가 이야 아싸 재미나 난다 또 한번 굴러 또 굴러봐 자식들 일부러 굴르는 것 같아 오우 이야 재밌네 리타 한번 해봐 리타 리타도 한번 해봐 리타 한번 해봐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아이구 잘하네 리타 잘했어 자 얘들아 또 안놀아 자 얘들아 또 안놀아 오우 비가 올 것 같았다 야 날씨가 그렇지 얼마나 재밌어 그치 야야야야야야 애기용은 쉽지 너무 재미없다 이거지 애기용은 자 다들 몰려든다 자 다들 몰려든다 자 자 어서와 자 어서와 이들 오우 어휴 자 어서와 방향전환이 잘 안되네 방향전환이 잘 안되네 자 오우 오휴 어째 좀 뭐가 하나 좀 빠졌다 저기 애들 많다 저기로 가자 자 저기로 가자 어 어어어 에잇 에잇 어휴 미안해 어휴 미안해 어휴 레오 미안해 다시 다시 아 이걸 고정시켜야되는데 아이씨 자 이번엔 두명 아 진짜 재밌네 얼었어 얼었어 우리 레오 얼었어 야 니들 안탈래 야 니들 안탈래 니들도 좀 타봐 그렇지 바이라 왔어 어 바이라 자 잠시 잠시 손님 하나 더 태울게요 이리와 아 됐어 자 손님 하나 더 태웠어 자 어어 손님 손님 그러시면 안돼요 아 이리와 아이씨 자 저쪽 손님한테 가자 아흐 아하이 아이씨 아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야 미안해 아이고 레오야 미안해 이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거 사고가 자꾸 나는데 에이씨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즉석으로 개선을 할게요 진주 진주 자세가 왜 그래 재미없어 아 더워 자 여기 잠시 정차 하겠습니다 여기 잠시 정차 하겠습니다 내리세요 잠시 정차 한다고 얼었어? 얼었어? 얼었네 얼었네 땡 자 얼음 땡 얼음 땡 사람이 타도 돼요 얼음 땡 땡 했는데 그렇지 움직여 움직여도 돼 그렇지 땡 나가도 돼 자 잠시 잠시 내릴래 너도? 더워 또 빈 카메라 들고 찍었네 모지리 같은 놈 다시 해야되나? 다시 해야되나? 다시 해야되겠네 또 다시 해야되나? 다시 해야되나? 다 어디갔지? 저쪽에 갔네 저쪽으로 가자 우리 그럼 간주야? 그냥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아키가 달렸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고 아키 어 너 누구야 진주 진주 또 타려고 아 착하다 진주 이리 와봐 에이 도망갔어 다시 자 얘들아 열차 올 시간이다 이리 와봐 자 리타 손님 좀 하나 태우고요 잠깐만 계세요 자 리타 요 리타 아 레오는 안 돼 도망쳐가지고 자 리타 자 내리막은 조심 내리막 조심 어어어 사원한다 어휴 아이고 그 난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 영어를 말 받네 자식이 어휴 사고 날 뻔했네 단주만 가자 어 단주 단주 안 돼 안 돼 아휴 아휴 시렛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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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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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정차역은 어이 기차의 목적지로써 개병대 개병대 정문 앞입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잃어버린 소지품 없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